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시각 청각장애인의 보다 편리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시청을 위한 맞춤형 TV가 보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보다 5천 대 많은 2만 대를 보급한다는데요. 신청에 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통위에서 보급하는 시각 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는 고화질 FHD 40인치 스마트 TV입니다. 조작 메뉴의 음성 안내와 폐쇄 자막, 수어 화면 분리, 수어 방송 화면 비율 확대 등 장애인 편의 기능이 내장돼 있습니다. 올해는 사용자 맞춤형 메뉴 즐겨찾기 기능이 새롭게 탑재됐습니다.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맞춤형 TV 시청을 원하는 전체 시각 청각장애인으로 확대했으며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맞춤형 TV 보급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까지며 시청자 미디어재단, 시각 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